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된다면 과연 캘리포니아주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남가주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연방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수치 급증을 다시 제한이 가해지면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LA에서는 음식점 야외 서비스 금지 되면서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제재가 이뤄지게 되죠. LA 한인 음식점을 비롯해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안전 규정 지키려고 그동안 쏟아 부은 비용이 많은데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손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 영업위에서 대형 천막들 쳐놨죠. 그리고 날씨 쌀쌀해지면서 손님들 따뜻하게 식사하라고 야외 난로도 겨우 구입해서 설치했고요. 테이블, 의자도 역시 따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용에 수천 달러, 많게는 수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손님 한 명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문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었는데요. LA에서 명령이 일시적인 3주라고는 하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는 행정명령 하나에 운명이 오고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명령 하나도 더욱 힘겹게 들을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규정의 변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 변화에 맞추려 한다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대학 내 경제지표 추적기관인 오퍼투니티 인사이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스몰 비즈니스들은 지난 여름 이후 수익이 조금은 다시 오르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달 수익을 지난 1월과 비교해 보면요. 29.3%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30%가량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 그런 거니까요. 규모가 작은 가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는 어쩌면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들 가운데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는 가게들 전체 31.8%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건 일시적으로 닫은 것이 또 있고 또 영구이 폐업한 곳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내놓진 않았고요. 그런데 한인타운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진출한 한 분식점도 지난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UC 산타크루즈의 로버트 페어리 경제학자는 문을 열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들 가운데는 현재 쏟아 부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구 폐업인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지금 내일부터 다시 제재주의가 강화가 되는데 생존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업종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인데요. 지금 보면 각 업종마다 규제가 많이 다르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있는 업종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고 필수 업종 가운데서도 접종이 꼭 필요치는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회계사 사무실 쪽이나 아니면 IT 그런 회사들 타격이 덜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업종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여론조사 결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만여 개 회사 네트워크를 지닌 스몰 비즈니스 머저리티 이런 기관이 지난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 업주들은 더 이상 지원금이 없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흑인과 라틴오 소유로 좁혀지면 그 비율이 41%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아시안 소유 비즈니스에 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지원금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일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지원금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죠. 됐죠. 렌트비나 직원들의 페이롤, 그 밖의 비용,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버티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버텨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LA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스몰 비즈니스는 14만 곳에 달하는데 그런데 지금 7천여 곳 정도만이 지원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요. 지금도 지원금 기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원금 소식이 자꾸자꾸 멀게 느껴지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 부양 체크가 안 나오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리오픈이 이뤄진다 해도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이 몰 같은 데 가서 음식점에 가서 소비할 그런 가능성도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지원이 이뤄져야만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나마 힘을 내고 버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이건 남가주의 추수감자절 연휴에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고 이번 주말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또 한 차례 산불 시즌이 예보됐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에 더해서 산불로도 최악의 시즌을 기록했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땡스기빙 당에 산타에나 바람이 불어오고요. 늦은 오후에는 습도가 낮아져서요. 이 산타클라리타 벨리 그리고 남가주 산간지대 산불 위험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이걸 오늘 아침에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LA와 벤주라 카운티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산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습도가 낮아지면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아주 빠르게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가주에는 특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건조합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 양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수풀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고요. 불씨가 붙으면 빠르게 번지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Thanksgiving에는 모임을 자제하라라는 당국의 권고가 아주 강력하니까 공원 같은 데 사람들이 모였다가 산불로 번지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무시 못하는 게요. LA에서는 3가구 이상 1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얼마나 잘 따를지 일단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또 독립기념일 연휴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 공원 주변으로 노란색 테이프를 쳐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로 붐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가주 한 산불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아기 성별 공개하는 파티에서 폭죽 터뜨려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모임 자제하라는 그런 당국 권고 들어야 하는 것도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에리아 여기에 산불 발생 위험에 주의하려는 당부도 꼭 주의 깊게 따라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연방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석 달 만에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2단계인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23일자로 2단계인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 사전주의, 두 번째가 강화된 주의, 세 번째 여행 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행 금지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한국이 항공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 운행과 학교 등의 그런 운영을 재개했고 또 다른 진전 사항들도 한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발령했습니다.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4단계 아주 높음, 3단계 높음, 2단계 중간, 그리고 1단계 낮음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국은 2단계, 그러니까 중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방정부, 미국 정부에선 이번 여행 경보 하향 조정을 하면서 국가별 상황에 대한 검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